안녕 3CE 에서 블러셔 샀는데 짱 이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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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기다려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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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엄청 깔끔해 방이 진짜 깔끔해요 저희는 투베드룸이고요 엄청 싸게 샀어요 10만원에 예약해 주세요 거의 반값 느낌? 화장실은 엄청 깔끔하네요 쇼파 있어서 너무 좋았는데 쇼파? 쇼파 있으면 여기서 우와 좋아? 제 리본이 바람에 날아가서 이렇게 돌아갔어요 180도 원래 이건데 어떻게 이렇게 되지? 갈갑에서 이긴 사람이 핑크색 잠옷 아니지 진 사람으로 하자 그냥 그냥 보내보자 단판? 응 이런거 해줘야 되는데 이게 안 보여 구멍이 안 보여 구멍이 보여야 돼? 근데 나 이거 몰라 그냥 하는거야 이게 뭔지 몰라 나 언니 보낼거야? 나 세모 가위바위보 핑크다 아 나 이 침대 좋았는데 나 일로 갈래 나 핑크 냉장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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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어리 쓰자 나 스티커 갖고 왔어 다쿠 하자 다쿠 다쿠 하자 다쿠 다쿠 하자 쓰긴 할 뻔 없네 쓰긴 할 뻔 없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봉인 끝 봉인 끝 봉인 끝 봉인 끝 봉인 끝 봉인 끝 하자 빌려줄게! 진짜 맘껏어! 여기서 신라면을 찾다니 곤약젤리 바람 부니까 머리가 찬양이 풀린 것 같다 여러분 곤약젤리 컵으로 된 거 말고 이렇게 팩으로 된 것도 진짜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팩으로 된 거 계란 곤약젤리 맛있어? 아까 미즈볼 같았나? 맛있어! 네 먹어보겠습니다 오늘 좀 특이한 걸 가져와볼게요 맛있겠다 맛있습니다 고맙다 이리와 없어 나장 나장 굿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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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것이었어? 어제 깜깜해서 안 본 있는데 되게 예뻐 제가 선택한 조식 메뉴입니다. 저는 케첩을 좋아해요. 케첩을 가득가득 짜겠습니다. 케첩을 먹으러 갈게요. 이제 케첩을 맡기고 수족관으로 갈게요. 드디어 오키나와 온 것 같아. 날씨가 기분이 안 좋나봐요. 계속 바뀌어요. 이마부부 춘희 지금 해야 돼. 아! 넘나 귀여운 티켓 되게 잘 돼있다 이거 느낌 진짜 좋아 재밌어요 저 친구는 코가 진짜 길어요 근데 계속 가만히 있어요 좀 기다려주시겠어요? wollen 좀 더 기대해 주세요 오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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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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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바짝 익어가지고 이거 이거 쭈어있어? 응 이거 봐 여기가 포장마차 거리래요 앞머리가 오늘 망했어요 앞머리가 오늘 망했어요 아까던 옷을 꽂아 나가iden 오잉 ibilidad 출발 encias 솜해보기 ór 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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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이쁘다. 여러분 저기 제가 좋아하는 이쿠타토마 배우님이 있어요. 여기서 홍어장을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핑크색 자판기 포토존 발견. 오하 코르테입니다. 타르트가 맛있는 곳. 또 이거랑 커피, 아니다. 아, 오렌지 기수? 뭐? 네. 네. 아이스 카페라테. 아이스 카페라테. 히터쥬, 어니가이시마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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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떻게 사왔는지도 몰라. 카페라떼랑 초코 딸기 타르트가 나왔습니다. 잘려라. 오. 개미가 또. 개미야, 안녕. 맛있다. 오. 걸려. 으흐흐흐흐. 야 없어. 야 없어. 야 없어. 우구. 고마워. 유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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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티랑 여기가 가게예요. 짱 이쁘죠? 식당. 오 맛있겠다. 네, 감사합니다. 1080엔이에요. 햄버거 세트예요. 치즈버거, 이빈이의 아보카도, 치킨 라이스. 맛있어? 응, 먹어봐. 잠겨 먹어. 생선 먹을 수 있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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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이제 숙소로 돌아갈 거예요. 진짜 이번을 계기로 오키나와에 한 번 더 와서 아예 올라가지 않고 공항 근처랑 아메리칸 빌리지 이렇게 다시 올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안녕. 룰로스 1 아이스크림을 먹고 호텔에 들어갈 거예요. 맛있겠다. 안녕. 뭘 먹을지 몰라서 자색고구마랑 바닐라 반반을 시켰어요.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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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러셔. 를. 더 하고 가야지. 축축축축축축. 볼은 진하게. 저희는 국제거리. 어제 갔던 국제거리에 오늘 또 갈 겁니다. 가볼까요? 이거 꼭 드셔보세요. 완전 맛있어요. 고구마 앙금이랑 치즈가 이렇게 있어요. 짱 맛있어요. 파블로에서 꼭 드세요. 맛있어. 맛있어. 맛있다. 맛있다. 여기서 하이큐를 찾다니. 여기 오자마자 매일 밤 먹은 무. 실고녕 계란입니다. 어디에? 생각보다 맛있어. 좋습니다. femmes средней을 잘 먹어서 먹으러 왔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omma이 생먹을 때. 와우. 안녕. 잘 먹었어요. 안녕. 오늘은 이렇게 입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반숙 이런 거 못 먹고 익은 계란만 먹는데 계란이 완벽하게 탱글탱글해요. 하지만 먹을 수는 있어요. 먹어야 한다면. 음 맛있어. 감자 맛있다. 지금 짐을 맡기고 4층 공항 전망대. 이로 나왔습니다. 키나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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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